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되는 손님에게 팁을 미리 붙여놓고 또 받는 경우가 있으니 영수증을 받을 때 이걸 꼭 확인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행 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. 마지막엔 잘 모르면 당할 수 있는 팁에 대한 꿀팁도 들어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Can I get? Can I get?은 가장 많이 쓰고 유용한 문장입니다. 사실 이 패턴 하나만 연습해도 여행 중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Can I get a menu? Can I get a menu?는 메뉴판을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. Can I get a menu? Can I get a menu? Can I get a menu? Can I get some recommendations? Can I get some recommendations?는 모르는 메뉴들이 많을 때나 주문을 추천받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. Can I get some recommendations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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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n I get the daily special? Can I get the daily special?은 당일에 스페셜 요리를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. Can I get the daily special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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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n I get a wet nap? Can I get a wet nap?은 물티슈를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. Wet은 젖은. 랩은 네프킨을 얘기합니다. Can I get a wet nap? Can I get a wet nap? Can I get a dessert?는 후식을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. Can I get a dessert? Can I get a dessert? Can I get a dessert? Can I get a refill? Can I get a refill? 이 리필은 추가 리필이 가능한지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. 이렇게 Can I Get은 무엇이든 요청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을 만들고 싶다면 CUDE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메뉴를 받을 수 있을까요? 추천해 주실 메뉴가 있나요? 오늘 스페셜 메뉴가 있나요? 포크 하나 더 주실 수 있나요? 계산서 주시겠어요? 디저트 주실 수 있나요? 리필해 주실 수 있나요? 이것 포장해 갈 수 있을까요? 물티슈를 주시겠어요? 이렇게 캔과 쿠드만 사용하시면 해외여행시에 필요한 무엇이든 요청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어요. 팀문화가 있는 곳에 여행을 가신다면 그건 그들의 문화이기에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. 하지만 과학의 팁을 받기 위해 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되는 손님에게 팁을 미리 붙여놓고 또 받는 경우가 있으니 영수증을 받을 때 이걸 꼭 확인하세요. 미국과 같은 팁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는 영수증에 그러투이티라는 명목으로 이미 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이미 팁이 포함된 경우이기 때문에 추가로 팁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럴 땐 이렇게 제공된 펜으로 표시를 해두시면 얼굴 붉힐 일도 영어로 팁을 얘기해서 당황할 일도 없습니다. 이미 포함시킨 거 알아 이놈들아 라는 뜻이죠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